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이 있다. 사단이 또 사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청구할 수도 있다. 또는 그 사랑의 매를 때릴 때도 결국 하나님은 직접 때리지 않지만 결국 사단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용한다 그럴까. 하나님과 사단과의 계속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각자가 숨질 때까지가 우리들의 기간이야. 정말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서 흙이 되어버려서 없어져야 될 난데 나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성경에도 무엇이 죄이다? 요한 1서 5장 18절인가요?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불의. 불의. 불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가 뭔가를 알려면 우리가 의의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의의는 옳은 것이다. 이 우주에서 진짜 옳은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옳은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생명이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죄요.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다. 이 진리를 이 의의, 하나님의 의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니다. 나는 동의 못하겠다. 한 존재가 바로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되어버렸다. 루스벨은 천사장의 이름이지만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루스벨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서 조건적으로 대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해서 그래야 이 우주가 통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불의를 사단은 의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 대적자를 사단. 그래서 루스벨이 사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악,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악은 뭐예요? 성경에서의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선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고 악은 뭐예요? 그래서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논쟁이 드디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평화로운 우주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단이 앞장서서 총대를 매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대항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대항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무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사단이 벌써 날라갔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는 동의 못합니다. 그 순간에 뭐예요? 사단은 날라가야 해요. 그런데 안 날라가. 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실상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사단의 머릿속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단을 쳐버렸어요. 왜? 자기에게 동의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버려요?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어버려요. 조건적이 되어버리면 온 우주에 뭐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 죽어요. 아시겠죠? 이 우주는 깡그리째 없어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봅시다. 이 성경책이 이야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날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 전쟁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의견 대립이 생겼다. 즉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사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면 루스벨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자유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허락 맡아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못하니까. 그런데 루스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줬어? 자유를 줬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유를 일단 줘면 통치가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어져요. 각자 중구 남방입니다. 그거를 루스벨은 싫어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 하느라. 그래서 하나님 쪽의 천사 미가엘과 미가엘이라는 것이 미국과 영국에 가면 서구 사람들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클, 미국 영국에서는 마이클이 굉장히 많죠. 그게 천사 이름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게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을 용이라고 부릅니다. 용은 흉측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을 따르는 천사들, 사자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3분의 1이 됐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세상에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추정하게 되었다. 왜? 왜 그래요? 사단 얘기를, 루스벨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천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왔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 문제는 이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해서 이깁니다. 아시겠죠? 죽여서 이길 수가 없어. 죽여서 이긴다면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죽이지 않고 사단을 사랑을 주면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주장하는 이 조건적 사랑이 이게 옳지 않은 불이한 거구나. 를 깨닫게 해서 사단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그래야 이 우주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것을 이제 해야 돼요. 하여튼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키려면 말로만 해도 안 돼서 하늘에서. 아무리 논쟁을 토론을 해 봐야 결정이 안 나요. 사단 쪽에서도 일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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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만 하면 하나님 쪽이 밀립니다. 왜? 사단이,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자, 제가 반역을 하고 지금 사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또 저 같은 놈이 나타나고 또 반대하고 못 죽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망합니다. 말로 하려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지만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사망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봐야 천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왜? 그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죽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나 죽는다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봐야 조성맛을 안다. 죽어보지 않으면 조성맛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죽이지 않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홀치하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그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말로는 해결이 안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들이 어떻게 해요? 와 그러네 진짜 죽네 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에 여러분 최근에 천체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 본 결과 이 지구같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행성 지구같은 행성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만의 말씀 지구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게 바보같은 소리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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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험을 해 봐야 되겠죠. 실험. 사단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이 맞는가? 한번 봐야 돼요. 실험하지 않고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용,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꾀는 자라 가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아시겠죠? 땅으로. 땅이 어디에요? 여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쫓기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땅이 어디에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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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인데 여기에는 누가 가둬져 있어요?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갖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악령들이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잡귀, 잡신들이 되었다. 그래서 온갖 무속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지구 공간 안에 잡신 사단의 부하들,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팔을 변화시켜서 온갖 잡생각을 하게 하고 일전자를 끄고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땅인데 이 땅은 뭐예요? 감옥이요. 누구 가두어놓은 감옥이요? 사단과 감옥입니다. 그 가두어놓은 목적은 뭐예요? 시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그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주고 시름 대상을 내가 창조해 주겠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뭘로 창조된 거예요? 시름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에요. 재수는 더럽게 없죠. 재수가 없으니까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요즘 미세먼지는 하늘나라에서 온 지옥입니다. 저런 데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사냐? 그런데 또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여기가 감옥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감옥이다 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냐? 사단과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에다가 온갖 성추행에다가 미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악령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시겠죠? 뉴스타트 악령들이 제일 악령들이 와서 활동하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뉴스타트 센터입니다. 이곳에 와서 흐뜨려야 해요. 방해를 막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 지금 교회 안에 악령이 와서 온갖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속아서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우고 있어요. 또 악령들도 어디로 가요? 절에도 가요? 그래서 변질시켜서 진짜 순수하게 진짜가 뭔지를 모르도록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저도 몰랐죠. 내가 왜 지구에 태어났으면 내가 뭔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뭐예요?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실험 대상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실험 대상. 자,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얘기가 약간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게 안 보여요. 이런 게 보이기 싫어하는 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는 통일된 상태가 아닙니다. 남북은 분란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도 통일이 돼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가 통일이 돼야 해? 우주가 통일이 돼야 해.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하늘. 하늘나라와 하늘나라는 지금 통일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하여 지옥에다가 누굴 다 보내버렸으니까 사당과 악령들을 다 보내놨으니까 하늘은 무조건적 사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땅. 하늘과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이 권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건적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예요? 쫄쫄 굶고 살도록 해 놓고 이게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일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소? 우리한테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무지무지 미안하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사단이 그래, 네 마음대로 얘네들을 내가 인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전쟁 치고 뭐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하면 뭐예요? 이게 1200년을 계속한 전쟁입니다. 이슬람하고 천주교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 전쟁은 계속하고 있어요? 자살 테러, 기독교는 사탄이다.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이슬람은 사탄이다. 이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변질시킨 기독교하고 변질시킨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 싸움을 붙여 놓고 너희 둘 중에 하나가 옳아. 그런데 알고 보면 둘 중 둘 다 뭐예요? 조건적이죠. 그 소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이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구나.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 감옥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라도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로 가고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후의 지구는 완전히 이제 그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주신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해서 영생을 해서 전국으로 가고 이 지구는 다시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65장인가 보면 새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완전히 정결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조폭 조직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자꾸 조폭이 되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끔 만나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래서 아들은 조폭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조폭에게 입양을 시켜버린 거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아비를 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비는 조폭 두목인데? 내가 내 아버지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조폭에서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대신 죽어줬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에요. 그러면 나는 이 조폭 사회를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시름 대상이라고 말하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험 대상 소모품이에요.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의의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특히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암흑 걸린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요. 왜?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어. 지금 실험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암 걸렸기 때문에 뉴스타트로 왔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의학은 지식으로 하는 의학은 안 돼. 이제는 뭐로 하는 의학이라 해야 돼? 영어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은 무슨 영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것은 성령. 그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만 차리면 나게 돼. 그래서 사단의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경쟁하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우수하다.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병들을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성공했다 이러면서 그 병들을 보면 뭐예요? 참 내가 뭐 이렇게 되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쪽으로 싹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온 우주에서 보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이 맞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진짜 의인에 올래? 우와! 그런데 어떤 조건적인 목사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걸렸는데 그 조건적인 목사님은 자기 마음 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암을 주실까? 이제 일은 얼토당토한다.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야? 그게 사단이 주는 조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상구 박사가 찾아가서 그게 아니다. 지금 사단이 암을 줬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실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목사님이 이때까지 가르치던 그 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목사님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이고 교인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낳는 거야. 또 안 낳지라도, 결국 숨질지라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조건적 지옥에서 무조건적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누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이지, 생명의 말이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즉,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무조건적 사랑을 하네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영생을 줄 예정이 아니야. 너는 이미 받았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하느니 영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직도 이 지옥 지구에 살고 있지만 나에게 드디어 생명이 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숨지고 뭐를 가지고 숨져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서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잠들었다고 해요. 잠시 잠들었다고 해요. 깨면 깨게 되어 있으니까. 깨면 부활하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시 잠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여러분이 지금 나라는 사람이 시름대상으로 옮겨있다가 이상구라는 인간이 무실론! 하나님이 있긴 뭐였어? 하나님이 있자! 이래 가지고 생명을 받게 되었단 말이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온 우주의 천사들, 그 3분의 2, 사단을 따라 가진 3분의 2의 천사들도 사실은 헷갈리게 안 헷갈리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천사들, 그 다음에 이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지구를 그 동네는, 그 슈퍼지구 동네는 여기보다 훨씬 기술력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못 보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단다! 그러면 그들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오라! 이래서 지금 이 시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인간을 이 지옥에다가 창조해 놨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빼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 해놨다면 억울해야네. 그러니 지구에 창조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빼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 하셨어. 하나님이 어디서? 십자가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으나 문제는 뭐라 이거예요? 믿느냐? 믿어주냐? 믿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게? 다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완수하신 것이 십자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때문에 희생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야. 그렇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희생됐어요? 우주의 통일 때문에 희생된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우주의 통일이라는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업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 그러니까 살아나도록 해 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해 뭐예요? 낳다 이거지. 해놔.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해 놔야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중에 착한 놈은 전국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몽땅!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애타게 믿으라고 믿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의 지구상의 인생은 이 일밖에 없다. 우리의 진짜 삶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때 가야 그게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이거는 산다는 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오 회장님 어릴 때 고생한 거 들어보고 사업 시작하고 고생하고 한 거 들어보면 이건 진짜 그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도 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제 우리를 가지고 뭐를 증명하면 자기가 이겨요? 이상구는 이렇게 해봤더니 안 믿더라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에 대해서 실패하도록 그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전쟁은 또 끝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우주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그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결국 생명을 거부해요.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해서 죽는 거 보고 누구누구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암도 낳는 걸 보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살이죠. 그렇죠? 생명을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더 이상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완전히 거부될 때 사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질 때 누가 통곡하게? 하나님은 통곡합니다. 이 자식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이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자기 아들도 여기 와서 죽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시켰대요. 사단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동역자.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동역자고 또 무슨 단어를 쓰냐면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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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격상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 이래 봬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알아야 동역자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공동상속자래요. 누구하고 누가 공동상속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고생한 것이 없으니까 상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일에 동역한다고 고생했으니 지구 출신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하면 실험 대상이 되어서 고생 바가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내가 지구상에서 겪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 우주가 나중에 통일되고 나더라도 이 온 우주에서 이 지구 출신들보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인간들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우주의 왕이 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왕처럼 살 거예요? 왕 노릇한다고 하면 뭐예요? 나를 섬기라. 우주 왕국들의 왕 노릇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주에 가면 많은 우주 나라들을 아주 바쁘게 여행을 할 것입니다. 왜? 각 슈퍼 지구에서 옛날에 이 지옥 얘기, 거기서 얼마나 고생한 얘기, 이런 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민숙님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이 우주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말하면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루스벨처럼 그런 조건적 사랑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들고 나와봐야 결국은 하나님 고생시키고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고 죽고 병들 그것을 온 우주에서 다 털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들은 그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하늘나라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어서 오세요. 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